국민의힘 상주문경 임의자 국회의원입니다. 민생개혁과제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야당에 촉구합니다. 일찍이 다산 정야경 선생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먹여살리는 일이 정치의 으뜸입니다. 입법을 팍팍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사용해야지 권력 획득의 미천으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 민생경제가 비상한 상황입니다. 지난 5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코스피 8.77% 코스닥지수는 11.3%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대 최대 낙폭입니다. 지수 급락에 따라 유가정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잇따라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돼 거래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남녀노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낮춰 해외 기업을 유치해야 하지만 한국은 정권거래세를 받으면서도 양도세와 배당세를 받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돼 고액투자자가 이탈하면 시장 전체에 충격으로 작용할 것이고 주식시장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시 폭락을 계기삼아 검투세 폐지에 대한 조속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야당은 정파적 이익을 키우는 데만 골몰할 뿐 위기감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기업활동에 즉각적인 부담을 안길 노랑봉투법 일명 불법화 조장법 포퓰리즘의 결정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고작 민생 해결을 위한 비책입니까 방송법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시급한 경제 민생법안 논의는 제쳐두고 저질 청문회로 사할 수익이나 허비합니까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개인 투자자 숫자는 1,400만 명에 이릅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금융투자 인구인 셈입니다. 그만큼 금투세 폐지는 국민적 관심이 큰 민생 현안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야당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인 먹산이점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민생의 본질부터 짚어야 합니다. 부자 감세라는 유화적 발상으로 국민들께 족쇄 채우는 정책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이미 국민의힘이 자본시장 비상상황에 대비해서 금투세 폐지 방안을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을 담은 육아지원 3법, 연금개혁 등 당면한 민생개혁 과제 논의에 조속히 동참해 줄 것을 야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